한국국토정보공사 또한 새로운 기술과 그에 따른 과감한 투자는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명실공의 의료기 전문기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와 건강을 추구하는 기업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 1994년 장영실상과 과학기술처 장관표창 수상으로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후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민건강과 고객창출을 입회 2002년 6월 힘찬 첫발을 내비뒀습니다. 건강, 사랑, 공사를 사원으로 최고의 기술과 사랑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건강에 이바지한다는 경영이념 아래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의 품질은 2002년 9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고 같은 달 국제품질보증체제 인증인 ISO 9000이 2000을 획득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입증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산동성 청도시 이창구에 중국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산동성 연대개발구에 중외합작경영회사를 설립하였으며 북아메리카의 선진기지인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고 수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짧은 기간 동안 명실공의 세계적인 의료기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는 무엇보다 제품의 기술력과 인간가치 경영을 중요시합니다. 1994년 체외충격파 쇄석기라는 신개념 의료장비를 연구개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노벨상인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이듬해 과학기술처 장관으로부터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조승현 대표이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계속적인 신제품 개발과 기술 개발에 오늘도 몰두하고 있으며 과감한 연구비의 투자로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첨단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연구개발하여 생산한 제품이기에 부품 하나하나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과 혼을 쏟는 장인정신을 늘 강조하고 있으며 1%의 불량률도 용서하지 않는 정신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최고의 제품만이 소비자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누가 의료기의 정성과 장인정신으로 탄생한 누가 베스트 NM5000은 기존의 한방원리에 인체 근육과 대부학을 접목시켜 기존의 기능을 업그레이드 시켰으며 인체공학적 설계와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품격을 높였고 각종 성인병의 원인인 복부 비만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비만 클리닉을 겸비함으로써 이제는 건강뿐만이 아닌 미적 가치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한 신개념 의료기입니다. 인간은 일생의 3분의 1을 수면으로 보냅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전문화됨으로써 스트레스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는 곧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토르말린, 게루마늄, 화산암, 맥반석을 소성하여 만든 신소재 토르마늄 세라믹을 주원료로 누가 진품 NM2000을 개발하였습니다. 누가 진품 NM2000은 숙면을 취하면서 세포부활작용, 혈액정화작용, 면역력을 증강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파, 수맥파는 물론 특수 카본선을 사용함으로써 탄선과 화재 걱정도 완전히 해결하여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보완하였습니다. 특히 토르마늄에서 연구이 뿜어져 나오는 음이온의 효과는 직접 써보신 분들이 입증해주고 계십니다. 방석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누가방 NM500은 신소재 토르마늄 세라믹에서 다리향 방사되는 원적외선과 음이온으로 다양한 활용성과 실용성을 갖춘 제품입니다. 신제품 개발에 대한 열정과 고객사랑으로 탄생한 누가소닉 NM1000은 오랜 연구 경험과 고객 요구, 최첨단 기술의 삼박자가 이루어낸 의료과학의 결정체입니다. 초음파와 저주파의 효과를 결합시켜 현대 고질병이 되어버린 관절념을 원인부터 찾아내어 연골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킴으로써 활동에 자유를 들이며 피부 속 깊이 침투하는 초음파의 효과로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고 혈액순환을 강화시켜 피부 미용 및 피부 탄력성을 유지시켜줄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다이어트 효과가 증대됨으로써 건성, 지성 피부 등 문제성 피부를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꾸어줍니다. 누가 의료기의 홍보과는 다릅니다. 현재 전국 지점 및 서비스 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고객 여러분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가까운 동네에 분점을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입회 항상 청결함과 정리정돈된 모습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갖추고 고객 여러분들을 가족처럼 모시고 있습니다. 인류는 여러가지 신약 개발과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성장으로 수명이 연장되면서 인구의 노릉화 인성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노력도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지금 이로 인하여 병원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자 물리치료기의 개인용, 가정용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을 같이하여 국민 건강을 생각하는 누가 어로기는 최고의 기술과 사랑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인류 건강에 이바지한다라는 갱령이념 아래 미래의 새로운 건강 창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력과 열정을 바탕으로 의료기 업계 최고를 지향하는 주식회사 누가 의료기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오며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진정한 행복과 아름다운 삶을 영유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의료기는 앞으로도 의념 없는 발전적 변화와 고객 만족을 입해 본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 대표 의료기 업체로서 그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